그 다음 3번이요 수준 측량에서 전시와 후시를 거리를 같게 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하는 전후시를 같게 하겠다는 거죠 등길이로 같이 우리가 측량을 하겠다 그래서 소고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수준 측량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생각들을 보면 항상 A점과 B점에 대한 부분을 측량해 나갑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A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는 점, 주는 점, 아무것도 안 줬으면 그냥 100 때리면 돼 뭐 1000, 1000까지는 안 때리고 100 때리고 우리가 측량을 시작합니다 즉 HA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아는 점이야 그럼 뭘 구하고 싶은 거야? HB를 구하는 거였잖아, 평판도 마찬가지고 그럼 HB에 대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준 측량은 수준 측량은 스타프를 세우고 스타프를 세우고 기계를 측점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수준 측량만 수준 측량만 측점과 측점 사이에 기계를 뒀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분위기면 나라 해보자는 거지 그지? 수준 측량은 측점에다가는 스타프를 세웠죠 그리고서 기계를 이렇게 세우고 바라봅니다 A점은 알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알고 있는 점을 바라봤다 그 다음에 B점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바라봤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점을 바라봤다 그래서 백사이트 모르는 점을 내가 바라볼 거다 포 사이트 즉 후시 전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쵸? 네 처음 듣는 듯한 분위기로 가면 안 돼 이런 건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시 후시에 대한 부분은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금강거리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럼 왜 그러냐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우리가 그러면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기계 세운 곳을 어떻게 하자고? 기계 세운 거리를 2분의 1 2분의 1로 세웠다면 세웠다면 그럼 잘 보자 기계가 기계가 우리가 정확하게 똑바로 봐야 돼 그치? 어, 시중 거리가 똑바로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자 그럼 올라갔다고 치면 후시 바라볼 때와 전시 바라볼 때 어떻게 돼? 그렇지 거리가 같으니까 올라간 길이가 이 올라간 것만큼에 대한 길이가 어떻게 돼? 같어 같어 그러면 왜 자동소거되느냐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는 빼주잖아요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는 빼줘 그런데 이 오차만큼이 같은 거리로 두게 되면 같은 거리로 두게 되면 공교롭게 그냥 없어져 버려 내가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주 좋죠 근데 말이 쉽지 등거리에서 측량하기는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니까 아, 자동적으로 소거되네? 오, 그래 근데 지구는 어때? 둥그러 평평해 유치원생들도 알잖아 지구는 둥그니까 그치?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동소거되는 부분도 있고 지구가 둥그러 지구가 둥그러 그리고 지구에는 또 뭐가 있어? 공기가 있어? 공기가 구차 기차 다 잡아내면 돼 자동소거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거리로 뒀을 때 아, 자동소거된다 이거야 자동소거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구의 공유를 연구 구차 기포관과 시중축 평행되지 않은 거 자동소거되잖아요 자동 시중선이 생기는 빛의 굴절 기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중선이 잘못됐다 구차 기차 타 잡아났잖아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문제를 당연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등시중거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였죠 얘네들을 합해서 합한 걸 양차 이해되죠? 공식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조를 많이 했었던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용복이 운다니까 여러분 저하고 많이 수업을 해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새 유튜브로 운전하다가 막 졸려울 때 있잖아요 요새 제가 행안부니, 국토부니, 환경부니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되는데 세종시야 2시간은 가야 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심심해 고수도 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국사 관련한 거 그런 거 아니면 코미디, 빅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상준인가 걔가 되게 재밌대 다시 예전 건데 그레이 그 다음에 스튜픽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싶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 또 재밌잖아 어쨌든 1번, 2번, 3번 쓰면 그레일이야 그치? 얘는 스튜픽이고 그치? 얘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표척의 조정 불안정, 왜냐하면 읽어보지도 않았어 표척의 조정 불안정으로 생기는 오차 표척은 따로따로 썼잖아요 다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표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레벨 측량에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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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처음에 썼던 것이 여기하고 교차로 해서 처음에 썼던 걸 마지막에 써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튜프에 생긴 오차가 마지막에 쓰게 되면 처음은 뭘로? 후시로 분명히 됐을 거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 전시로 끝나니까 이 스튜프가 가진 형태는 당연히 오차가 날아갑니다 스튜프에 대한 거 이건 전반적인 오차에 대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시와 후시를 갖게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찾아내면 되겠죠 4번 형태도 오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 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어요 지금 1, 2, 3번은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측량 일반적인 작업 순서 형태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노선측량 일반적인 작업 순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까 골격하고 쇠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답사라는 녀석은 맨 먼저 들어가 먼저 봐야 되는 거니까 답사에 대한 형태는 들어갑니다 답사를 먼저 해야 되겠지 답사를 합니다 그럼 출발을 해 그러면 봐 먼저 뭘부터 하느냐 중심선측량을 할 거냐 종행단측량을 할 거냐 공사측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선측량을 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건 뭐 실기하고도 같이 접목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노선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노선이야 중앙선을 쭉 해놓겠죠 그러면 먼저 중심선측량을 쭉 합니다 중심선측량을 그러면서 뭐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다 마찬가지 중심선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행단은 여기서 벌려나가는 거죠 종행단측량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요 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중심선을 쫙 해놓고 대못을 이렇게 다다다닥 박습니다 다 형태로 그 다음에 평구배까지 다 들어가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빗물이 빠져나가야죠 빗물이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다 만들어서 그 높이까지 아스콘을 싹 바릅니다 겨울에 아주 좋습니다 아스콘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가 있으면 춥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현장이 있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답사를 하고 중심선을 하고 종행단을 간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공사선상태로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개념적인 것을 많이 물어보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내용을 앞전에 좀 많이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